포인트 19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설계하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있는 이 내용들은 어떤 소프트웨어의 유형이라든지 특성에 대한 이해 부분을 정리해 놓은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는 걸로 대체를 할게요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트 2의 부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테스트 개념이란 무엇이냐면 소프트웨어 결함을 찾는 일련의 활동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실, 시간 낭비, 비즈니스 등의 이미지 손상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테스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의 관점에 따라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오류 관점, 오류 예방 관점, 향상 관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개괄적인 내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테스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앞장에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체크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조기 테스트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네 번째, 결함은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 소수 모듈에서 결함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리고 살충제 패러독스라는 게 있었죠 살충제 패러독스가 뭐예요? 내가 방역을 하기 위해서 혹은 해충을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리면 그 살충제가 처음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해충이 면역이 생겨요 그래서 그 면역 때문에 더 이상 살충제를 뿌려도 해충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런 현상들을 빗대어서 우리 테스팅에서도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테스트를 했던 사람이 계속 테스트를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계속 변화시켜줘야 된다 혹은 테스트 담당하는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바꿈으로써 테스트 케이스를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정황에 의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소프트웨어는 전자상거리등 사이트와 다르게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테스트는 정황에 의존해야 된다 정황에 의존해야 된다 에서 오류부죄 궤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오류부죄 궤변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결함이 없다고 해도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에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하시는 그 발주사 혹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테스트를 했을 때 문제 없어도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이건 품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오류부죄의 개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 순서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이게 순서가 시험문제화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겠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시험문제화 되든 안 되든 각각의 이 프로세스 각각의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원리 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IT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뭐라고 있어요 바로 보안이라고 그랬죠 이 보안의 하나의 서버 파트로 들어가 있는 게 테스트 물론 테스트 안에 보안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보안 안에 테스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테스트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서로 떨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IT에서 보안이 중요하면 당연히 테스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화할 때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바로 테스트 케이스 또는 보안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 DB 데이터 퀄이 날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득점이 다수 포진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장을 대비하는 것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우리 시험에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산출물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죠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시험은 필기 시험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실기 시험에서는 실기 시험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앞에 하나하나 짚어가는게 필기에서 다 한번씩 거쳐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와닿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우리 시험 유형 자체가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필기가 객관식이라면 실기가 주관식이라면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테스트 유형입니다 테스트 유형에서는 정적 테스트와 동적 테스트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적 테스트는 중요한 게 화이트박스 테스트와 블랙박스 테스트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적 테스트는 인스펙션 코드 검사 워크스루가 있는데 인스펙션은 전문가 집단들이 인스펙션이 뭐예요 영어로 영어가 인스펙션은 한국어로 변환하면 검사 검토 이런 개념이죠 전문가들이 인스펙션 검사 하는 부분이고 코드 검사는 우리 코드 소스를 쫙 보는 거에요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에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거에요 워크스루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동료끼리 토론하는 게 워크스루라고 보시면 되고 동적 테스트에서 화이트박스 테스트와 블랙박스 테스트가 있다고 했죠 화이트박스 테스트와 블랙박스 테스트는 중요해요 이 중요한 게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한번 보죠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뭐냐 블랙박스 테스트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화이트박스는 뭐에요 내부적으로 뭔가 하얗게 다 보인다 라는 개념이고 블랙박스는 어 그 내부가 뭔가 안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죠 뭔가 검정색이다 라는 느낌 그러면 우리 초점은 바로 이겁니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결과 중심이에요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만을 봐요 결국에는 내가 입력값을 A라고 넣었으면 분명히 프로그램 소스를 거쳤을 때 B라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게 블랙박스 테스트 어떤 비즈니스 로직은 하나도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럼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뭐냐 비즈니스 로직을 보는 거에요 이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로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개발자들이 많이 보죠 개발자들이 보고 그러면 반대로 블랙박스 테스트는 누가 검사를 많이 하냐면 우리 발주사 혹은 우리가 현업이라고 얘기하는 담당자들이 바로 블랙박스 테스트를 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밑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검증과 확인 이라는게 있어요 이것도 구분하셔야 되겠죠 검증은 뭐냐면 개발자가 하는 거에요 프로그램 단위 테스트에 대한 검증은 개발자 몫이다 그리고 확인은 누구 시스템 담당자들 담당자 혹은 뭐 발주사 발주사들이 이렇게 담당하는데 이게 뭐랑 맵핑이 돼요 이 개발은 이거랑 맵핑이 되죠 그리고 이 확인은 이 발주사는 지금 이거랑 맵핑이 되죠 그래서 검증이라는 부분은 화이트 박스 테스트랑 연동이 되고 블랙박스 테스트는 지금 확인이라는 이 부분하고 서로 맵핑을 시킬 수 가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테스트의 목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회복 테스트 안정 강도 테스트 등이 나와 있고 다음 장으로 가보면 성능 테스트 구조 테스트 회기 테스트 병행 테스트 가 있는데 여기서 굳이 알아두신다고 하면 회기 테스트 레거 리글래스 레글래스 테스트 정도는 알아두신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부의 소스가 수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다시 한번 테스트를 전체적으로 쭉 하는게 회기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 종류에는 명세 기반 테스트 구조 기반 테스트 경영 기반 테스트 가 있어요 명세 기반 테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블랙박스 테스트 왜냐면 명세 기반은 결국에는 테스트 케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테스트 케이스는 뭐에요 우리가 A라는 데이터를 넣으면 B가 나와야 된다라는게 테스트 케이스 근데 제가 앞장에서 뭐라고 했죠 A라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B라는 결과값을 기대를 한다면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블랙박스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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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건 누가 한다고 했어 우리 현업이라든지 발주사 발주사 현업 현업 등이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조 기반 테스트 뭘까 구조 이 구조 여기서 구조라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비즈니스 로직을 얘기를 해요 다음은 테스트 시나리오의 이해라고 나와있고 테스트 환경 구축의 이해라고 나와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뭐 이것도 안 중요하다 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개념적인 내용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단지 하나 정도 좀 더 체크를 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이겠네요 음 이 테스트 케이스 작성했을 때 뭐 식별자 번호 순서번호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케이스 예상 결과 확인된 항목을 포함시켜야 된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으로 테스트 환경 구축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테스트 환경 구축 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시설 등을 구축해서 테스트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왓스라든지 왓스 서버든지 웹서 db 클라이언트 장비 네트워크 장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는 뭐 음영풋 소프트웨어를 어떤거 설치를 해야 되는지 라는 것들 그 다음에 가상머신 네트워크에서는 가상머신 그 다음에 VLAN 같은 어떤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스터 데이터 이해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중요한건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테스트 종료 라고 나와 있는데 테스트 종료의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계획한 테스트가 실행 완료 됐는지 그 다음에 정리한 커버리지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 다음에 해결하지 못한 과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신뢰성 수행 효율성 사용성 보안성 기타 관련 품질 특성의 수준이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등을 체크하는게 바로 테스트 종료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 9번째 포인트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케이스 설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확인해 주셔야 될게 많아요 특히 화이트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 그리고 뒤에서 다룰 예정인 그 검증 확인 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한국말로 얘기했을 때는 어떤게 어떤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영어로 알아두셔야 되는게 밸리비케이션하고 밸리데이션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뒷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세기반 테스트하고 구조기반 테스트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명세기반 테스트 구조기반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밸리피케이션 이런 서류간의 맵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맵핑이 가능하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녹아져 들어가 있다면 포인트 19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테스트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포인트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케이스 설계 부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